이번은 홍료당 선의당님들과 같이하고 있는 제6회 홍료당 발표회 이번에는 대방단은 대북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흥보과정의 첫째 박타령을 사물선생님이신 손성률님 창으로 그리고 흥보과정 돈타령을 화요풍류당 김승남님 소리로 흥보과정 둘째 박타령은 금요풍류당 한량희님의 창으로 이어서 비단타령은 금요풍류당의 박미란 박성영님 소리로다가 보물 보석을 짊어지고 나오는 화초장 타령은 목요풍류당 박병재님 소리에 이어서 흥보과의 대비를 장식하는 이때 춘절때목은 풍류당 부원장 순설령님 창으로 들으시면서 우리 모두 대박나는 세상 대박내는 풍류당을 성원해 보겠습니다. 호가 화초장을 짊어지고 가면 이름을 잊어버릴까봐 왜곡한거죠? 화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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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를 허덕 허덕네 허덕네 화초장 하나를 허덕 잘한다 노랑을 건너뛰다 하니가 잊었다 초장 초장 아니다 중강장 천장 아니다 최고초장 된장 아니다 송장 묻을장 아니다 좋다 이놈이 거꾸로 비치면서도 모르겄다 좋다 장화 초화 호화 호초장 하니가 하니 구이 것이 무엇이냐 하니 쓰고 답답하여서 내가 못살렀다 공개 하니 구이 하니 가 엄청 많으려 흙 하니 hop 하니 하니 läh 하니 sid 할수해 나 이 부동이 웬일인거라 해라 이 사람 없을 사람 놀러만 우라 나온다 영감 오신 줄 낸 몰랐소 영감 오신 줄 내가 몰랐소 그러갑시다 들어가 나 이 부동이 웬일인거 하이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